도움이 형! 도움이 형! 누구야? 어? 여보세요? 덕진이 형! 덕진이 형! 왜? 야! 덕진이 형! 덕진이 형! 어딨어? 안녕하세요. 누구야? 오케이? 아 진짜로? 덕진이 형! 덕진이 형! 어? 진짜 쉽어? 그 밑으로 내려간다! 형 형 형!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어? 야 광수야! 어? 잡을까요? 야 난 들어갈게. 광수야. 자리 바꿔. 형! 아니 맞혀! 이거 우리를 맞혀! 야 우리를 맞혀! 형! 우리 맞혀! 형! 내가 저번에 다음때부터 찌맣었어요! 내가 찌맣어! 내가 찌맣어! 내가 찌맣다고! 빨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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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지금까지 우리가 도망 안 치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럼! 엄청난 거예요. 가! 광수한테 가! 광수한테 가! 광수한테 가! 아 형 뭐예요? 형! 야 잡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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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일 보듯이! 나 앉아 좀 갈 수 있어! 야! 야! 나 앉아 좀 갈 수 있어! 야! 야! 잠시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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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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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ighpicious copyright 아! 야! 야! 우리 Cornell, 이거 vai! 이웃홍닉! 그렇지! 우리가 잘한 게 뭐야? 우빈이라고! 아 누가 가웃했나? 어? 저쪽에! 육상국 한명 충원. 아 이럴 줄 알았어. 형님. 호텔을 보여주십시오 형님. 가자. 형 고마워. 꼭 이기자.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가 이겨야 돼. 오케이. 무조건이야. 박진이 형. 그랬지. 레이스. 스톱. 계속 이런 식으로 형들이 나이가 있으니까. 체력이 다면 포기하신다고. 우리가 젊음으로. 젊음으로? 젊음으로 밀어붙여. 끝까지 한번 가봐. 끝까지 가야죠. 정국이 형 나올 때까지. 잘못해야 돼. 잘못해야 돼. 어휴. 어휴. 뭐. 말을 해줘야지. 아니 어떻게 하라고. 아니 뭐예요. 말을 해줘야지. 말 좀 해주세요. 왜 이래. 왜 이래요. 에? 이거. 육상국 충원 완료. 육상국 충원 완료. 잘하는 것 같네요. 어 형! 형! 너 어떻게 되냐? 형! 김우빈 씨랑 종혁이가 있어요. 아 근데 석진이 형이 뒤에서 계속 이렇게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장난 아니었나 보다 니네 지금. 내가 석진이 형 그냥 놓고 도망쳤어요. 왜 그래. 어쩔 수가 없었잖아. 아 뭐 어쩔 수가 없어. 아 진짜. 석진이 형 계속 도망다니고 바닥에 누워있고. 지금 종현이하고 저희가 있다는 거죠. 네 무빈 씨랑 둘이. 지훈 누나! 지훈 누나!